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락에서 가스기능장 실기과목을 강의를 하게 된 허판효라고 합니다. 오늘은 배우락 가스기능장 실기 합격전략설명회, 실기분야가 되는 것이죠. 실기분야 합격전략설명회, 연도는 2022년도가 됩니다. 2022년도 합격전략설명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순서로서는 우리가 실기에 관련되어 있는 실기시험에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과목은 무엇단 과목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가?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로 검증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치를 수가 있는가? 그냥 필답형으로 시험을 치는가? 아니면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는가? 아니면 작업형에 있는 것인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출제 유형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는가? 어떠한 과목에서 우리가 많이 출제가 되는가? 어떠한 과목은 출제가 되지 않는가? 1차 공부할 때 여러 가지 과목들이 이렇게 있었죠. 과목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출제 유형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학습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쉽게 합격을 할 수가 있는가? 그렇죠? 공부를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 그 다음에 배우락이라고 하는 사이트 자체에서 어떻게 우리가 가스기능장뿐만 아니라 수질도 있겠고 산업안전도 있겠고 여러 가지 과목을 배우락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배우락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 어떻게 앞서가는가? 그죠? 앞서가는가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목 같은 경우에는 가스실무라고 해서 그죠? 가스제조설비의 취급, 가스제조설비의 유지관리, 그 다음에 가스안전관리 이와 같은 형태로 종류가 실기에 관련되어 있는 과목은 이와 같은 과목들이 있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차 공부할 때, 필기 공부할 때 공업경영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 공업경영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거의 99%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스제조설비의 취급, 가스를 우리가 제조할 때 그죠?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는가? 가스를 우리가 제조할 때 어떠한 설비가 있고 이와 같은 가스 종류별로 우리가 내용을 파악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스안전관리분야, 이 분야는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관계법규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가스안전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별표를 우리가 해설해 놓은 것을 가스안전관리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검증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검증을 하는가? 그러면 이 가스기능장이라고 하면 복합형으로 시험을 칩니다. 복합형. 복합형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 필다평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필다평. 필다평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죠? 필다평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업형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다. 우리가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기능장이지만 우리가 필다평으로만 우리가 검증을 해서 합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기시험에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필다평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그렇죠? 그 다음에 작업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이 필다평은 우리가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만점은 50점이 만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작업형도 우리가 1시간 30분 정도가 되는데 만점은 50점이다. 이 말입니다. 만점은 50점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필다평은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시험을 치르게 되겠고 작업형은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시험을 치르게 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 필다평은 주관식 단답평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주관식 단답평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주관식 단답평에 해당이 된다. 주관식 단답평. 그러니까 가스 기능장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 필다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다. 필다평이 어렵다. 그렇죠? 필다평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작업형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보고 주관식으로 그렇죠? 영상을 보고 주관식으로 답안을 작성을 하는 그 같은 형태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동영상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영상. 그렇죠? 동영상 시험이다. 이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들께서 답안을 작성하는 그 같은 형태를 작업형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필다평 시험하고 작업형 시험은 하루에 한 날에 바로 다 치러집니다. 일일 하루에. 그렇죠? 하루에 다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필다평 시험을 먼저 치고 3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작업형 동영상 시험을 우리가 치르게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스 기능장 필다평은 주관식 단답평 작업형은 영상을 본 후에 주관식 단답평으로 답안을 작성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 우리가 다른 배관을 절삭을 해서 나사산을 낸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나사산을 내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엘보를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용접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스 용접도 있고 전기 용접도 있고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시험을 치는 그와 같은 형태가 아니라 전부 연필로 답안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분들도 가스 기능장 시험에 응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실제로 배관을 나사산을 내가지고 조립을 했을 때 우리가 합격으로 조립을 하는 그와 같은 실질적으로 실기 작업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다 말입니까? 현장에서 그저 작업복을 입고 나사산을 우리가 절삭을 동력 나사 절삭기를 이용을 해서 나사산을 내고 도면대로 작품을 만들어 내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학습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하면 좋겠는가? 산업인류관리공단 출제기준에 따른 문제를 분석하여 탑재를 해놓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산업인류관리공단의 출제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출제기준에 대한, 거기에 대한 과목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가 자주 등장하는 문제 해마다, 매해 때마다 출제되는 문제를 제가 계속해서 저는 봐온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중요하게 가스기능장에서 실기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가 그러면 앞으로 시험 문제에 출제될 수 있는 그러한 경향도 우리가 내다볼 수가 있는 그 같은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답형 단원별 예상문제를 정리해서 풀이를 해놓았습니다. 필답형 단원별 예상문제를 정리했다고 하는 의미는 필답형의 문제는 수십 개의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 기출 문제에서 자주 노출되어 있는 문제 그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 풀이를 해놓았다. 그렇죠? 정리도 하고 풀이도 해놓았다. 그 다음에 작업형 단원별 예상문제 정리및 풀이를 해놓았다. 필답형 문제하고 작업형 문제하고 이 작업형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거의 50점 만점이 되는데 40점 이상은 우리가 작업형에서 맞추어 내시게 되면 이 분은 필답형에서는 우리가 얼마 20점만 맞추게 되면 우리가 합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기출문제 분석을 했고 풀이를 해놓았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 기출문제가 되는데요.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서 풀이를 해놓았다. 여러분들께서 쉽게 암기하실 수 있도록 단원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이다. 실기문제에서는 말입니다. 그렇죠? 적은 문제. 그렇죠? 적은 문제라도 정확한 개념으로 암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 복합적인 그 같은 문제를 많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이롭겠지만 실기시험은 동영상이라든지 작업형 시험에서 영상을 보고 답안을 작성하는 내용이나 그 다음에 필답형에서 주관식 단답형의 형태로 답안을 작성하는 내용이나 여기에서 기능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사, 산업기사에 비해서 주관식 단답형의 시험도 보통 우리가 세 가지를 적으라 이런 내용이 잘 나오지 않고 네 가지 또는 다섯 가지를 적으라 이렇게 기사, 산업기사에 비해서 적는 항목이 많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능장이라고 하면 기사, 산업기사 자격 그 위에 상위 자격증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은 문제라도 정확한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반드시 집어넣어서 그것을 우리가 시험장에서 우리가 끄집어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냥 우리가 글자를 보고 우리가 암기를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한두 가지 정도는 기억이 나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락의 합격 전략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암기법 위주로 강의를 해놓았다. 암기법 위주로 강의를 해놓았다. 이 암기법을 적용하지 않게 되면 상당히 혼돈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다. 이 가스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가스의 특징에 따라서 독성 가스도 있고 비독성 가스도 있고 압축 가스도 있고 액화 가스도 있고 그다음에 가연성인지 조연성인지 그다음에 불연성인지 그와 같은 성질을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암기법을 위주로 공부를 해야 우리가 쉽게 머릿속에 정립이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도표와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놓은 이유는 여러분께서 연상하기 쉬운 형태로 오랫동안 기억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도표라든지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강의를 해놓았다. 그다음에 상세한 기출문제, 기출문제를 우리가 해설을 하는데 아주 상세하게 해설을 해놓았다. 알고 있는 문제는 삭제하면서 공부하여 이거는 우리가 1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렸죠. 한 번 도면을 통해서 한 번 그림을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그 내용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문제를 삭제를 해버리라 이 말이 되겠죠.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시간을 우리가 전략하기 위한 내용이다. 그렇죠? 시간을 전략하기 위한 내용이다. 그다음 네 번째로 필기시험과 마찬가지로 실기시험에서도 이렇게 별표 처리를 해놓았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그렇죠? 별표 처리를 해놓은 내용이 되는데 이 별표한 내용만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론 공부할 때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결국 이 별표한 내용이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우리가 자주 등장하는 문제의 유행이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초보자도 쉽게 합격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았다. 우리가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필기시험을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초보자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이 밑바탕이 되어 가지고 그렇죠? 뭡니까?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저 필기시험을 공부할 때 그저 필기시험을 공부할 때 소 뒷다리 형태로 우리가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공부를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초부터 필기부터 탄탄하게 자기 실력을 쌓고 난 다음에 실기 공부를 하게 되면 사실은 거저먹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네 문제 중에서 사지, 택일 행위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필답형이 있고 작업형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1차에 공부했던 내용, 중요한 내용들은 실기에서는 우리가 네 문제 중에서 택일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연필로서 주관식으로 단답형의 형태로 답안을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 가스 기능장, 실기시험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